국내외 언론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최고의 뮤직영화 한 편이 드디어 공개되는데요. 올겨울 최고의 뮤직 블록버스터라 불리는 레미제라블. 특히 한국이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배우죠. 휴쟁맨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겨울 개봉 예정 영화 검색어 1위에 등극한 그 영화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영국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무대에 오른 지 27년. 그리고 드디어 레미제라블이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킹스 스피치로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차지한 톰 후퍼 감독과 세계 4대 뮤지컬의 프로듀서 카메론 맥힌토시 그리고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들까지 최고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만나 탄생한 영화 레미제라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에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전과자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피하죠. 이후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던 장발장은 우연히 판틴과 마주치고 죽음을 눈앞에 둔 판틴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달 코제트를 장발장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장발장은 사라진 자신을 쫓는 형사 자베르를 피해 판틴의 딸 코제트를 찾으러 떠나는데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인생을 잃어버렸지만 결코 희망을 놓지 않는 사나이 장발장 그의 이야기가 곧 펼쳐집니다. 홀리우드 최고의 제작진과 배우들의 만남으로 제작 단계부터 주목받아온 영화 레미제라블 주인공 장발장 역에는 연기파 배우 휴증맨이 출연했는데요. 지난 26일에는 영화 홍보차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죠. 엑스맨 시리즈를 통해 강한 카리스마를 내뿜었던 휴증맨 이번에는 인생을 잃어버린 장발장으로 울버린과는 또 다른 카리스마를 선보인다고 하네요. 뮤지컬 배우로서도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휴증맨 이번 작품에 출연하게 된 것은 그에게 큰 행운이었다고요. I've been very, very blessed in my career I've had more opportunities than I thought would ever be afforded to me. One of the very first was from this man to my right, Cameron, who asked me to come and do Oklahoma on the West End. It's the first time I've worked outside of Australia. And from there I've had so many opportunities, 이번 영화 레미 제라블에서 운명의 여인 판틴은 올해 최고의 여배우로 손꼽히는 앤 해서베이가 맡았는데요. 그녀는 특히 판틴 역할을 위해 길러오던 머리를 삭발하는 것은 물론 11kg을 감량하는 톤을 발휘했다고 하죠. 앤은 판틴을 통해 이제까지 보여주지 못한 가련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영화 배우를 넘어 뮤지컬 배우로도 확고한 입지를 노리고 있는 휴장맹과 앤 해서베이. 두 사람의 연기 호흡은 어땠을까요? 앤 해서베이zyst이지, 아래서 причины와 앤 해서베이 있습니다. 앤 해서베이크에서 기술을 boreifts 동시에 앤 해서베이 있어서 저희는 앤 해서베이 있습니다. 앤 해서베이게 출연하는 지원에 대한 차과를 받았지요. 20분 후 20분 이상은 뉴욕이었습니다. 안아노에 아는 정말 잘ites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턴가 있는 랩상자의 아랫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보았을까요? 마지막으로 턴의 회원을snapping 그녀와서 그리고 침무사의 정신을 시작합니다. 예선으로 이 시각을 방송했고 평소보다 더 원본이 되었다고 한다면 안아노일 destination. 두 사람 외에도 판틴의 딸이자 나중에 장발장의 양녀가 되는 코제트 역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열어냈는데요. 맘마미아에서의 노래 실력과 사랑스러운 매력을 다시 한 번 뽐낸다고 하죠. 코제트와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청년 마리오스는 에디 레드메이니 맡았는데요. 이들의 러브씬 촬영 중에도 라이브 음악 연주가 계속되면서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는 두 배우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피아노의 들은 피아노의 들은 이제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이제는 뮤직비디오가 거의 다 울어요. 뮤지컬계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레미제라블. 이제 영화로 탄생해 전 세계의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올 연말 최고의 뮤직 블록버스터 영화 레미제라블의 감동이 찾아옵니다.